안녕하세요 박수 하셔서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같이 함성소리로 우와 한번 알아보십시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전에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민요가 최고에요 그쵸? 그렇죠? 네 춤추시는거 보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멋져요 자 이 시간 지금 다 행복하세요 네 나는 행복하다 세 번만 미치겠습니다 시작!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자 옆에 분 얼굴 전부 쳐다가 행복한거 안해봐 안녕하세요 자 행복해 보여요? 옆에 분 아시는 분이에요? 예 다 아셔요? 예 배집어 누르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안해도 제가 아까 보니까 인사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거에요 두리두리 좀 쳐다봐 얼굴을 쳐다보시고 자 이렇게 쳐다보세요 손을 잡으세요 저 쳐다보지 말고 여기 뭐라고 언니야 여기 여기 자 두리두리 많이 잡으셨어요? 자 우리나라 자 인사가 아니라 북한 인사에요 북한 인사에요 어떻게 하냐면 자 무름두벙 무름두벙 박수두벙 하나 둘 셋 넷 다시 시작 무름두벙 박수두벙 하나 둘 셋 넷 무름두벙 박수두벙 하나 둘 셋 시작 무름두벙 박수두벙 하나 둘 셋 넷 시작 무름두벙 박수두벙 하나 둘 셋 넷 여기 언니는 이러고 있어 너 잘먹어라 너 잘먹어라 그 다음에 다음에는 무름두벙 박수두벙 박수두벙 이거에요 계속 가르쳐줘도 몰라 자 노래에 맞춰서 같이 따라서 한 번 할게요 자 노래 한 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보 여러분 이미 어제 만나니 반갑습니다 맛사고 좋아 웃음이고 잘 사고 좋아 선물이세 헤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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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이 같아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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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